아 오늘도 어떻게 뭐 캔스팅부터 돼야 될 텐데 아이고 배역 따라오신 분들인가?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반가워요 성민 감독이에요 자 오늘 찍을 영화가 양아치 영화 개똥팔이에요 좋은 배역 다길 바래요 가만있어 봐 아시아의 하이틴 스타 우리 이용진 씨 알았나? 이용진 씨도 와요? 이용진 씨 오문 시작할게요 형 이거 오디션 봐야 되는 거야? 이번에 스필버그 감독이 너 캐스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니까 그래서 이거 현장 찍어서 보내줘야 돼 스필버그! 진짜 형 어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오디션을 보냐고 내가 할리우드 가야 될 거 아니야 감독님 용진 씨 왔습니다 아이고 이 용진 씨 저번에 다쳤다면서 괜찮아? 용진 씨 귀 다친 거야 뭐야? 용진 씨 용진 씨! 용진 씨! 용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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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성가대에 가서 MT 사해봐줄 수 있으니까 같이 즐기자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역이 식당에 가서 양아치가 돈을 뺏는 배역인데 뭐야 뭐라고 어디 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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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신없어 너무 정신없어 저 힘 좀 빼자고 저 힘 좀 빼 자 한 명씩 볼게 한 명씩 누가 양아치 역할을 그렇게 해 아 저 응중씨 한번 보여줘 어 다가와봐 오우야 이런 것도 준비했어 아이저 자 레디 액션 돈 가져와 돈 가져오라고 오 좋다 아이 장난치자 아줌마 아이 장난쳐 지금 돈 가져오라고 그랬지 내가 어? 아줌마 아줌마 돈 가져오라고 오 야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알지 돈 가져오라고 오 돈 가져와 용지씨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엄마 오 돈 가져와 야가씨의 쇠고봉이야 장난치라 엄마 만수무가하세요 할아버지 오 야 이거 뭐 딴 사람 볼 것도 없어 이거 이형지씨라 하면 되겠네 이거 아 그래도 이것도 성가대 붙은 사람 건 봐야지 아 진짜 성가대 남았구나 저기 뭐야 돈 뜯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갈비밖에 안 뜯어봤는데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제이코 자 레디 액션 아줌마 돈 가져와 바꾸라고 아줌마 아 한번 해보자 뭐야 해보자고 하하 나 이 아줌마 장난하나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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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갖고 오라고 아줌마 돈 갖고 오라고 아 진짜 뭐야 난 해보자는 거야 그래 한번 해봐 아줌마 아줌마 신나네 해보자고 형 광고 오라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자 어 리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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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자 몰라 나 야간 쟤랑이 여기까지입니다 장난쳐? 목욕탕 왔어? 아니 너 떼수만 챙겨 아이 장난치라 너 뭐하는 거야 여기가 목욕탕이야? 어? 어 뭐야 너 뭐냐고 인마 어른 한 명이요 아이 장난치라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성민감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왜 옷을 이런 게 있어? 용진씨 너무 미안해 근데 성가대씨가 연기를 좀 너무 잘해가지고 자 오인택씨 네 오인택씨가 좀 부탁해요 이건 기회야 아 좋았어요 아니 잠깐만 저 사람 시킬 거면 우리가 왜 한 거야 아이 도와줘 아 진짜 아주 부탁해 자 다음 배역 캐스팅할게요 자 다음 배역은 이 양아치가 칼을 맞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배역인데 하악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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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본이 안 돼 있네 쟤 부핑 테스트 해봐 용진씨가 좀 보여줘 천천히 합시다 힘 빼고 천천히 합시다 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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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숙이한테 전화해야지 전화 안 받네 인생 참 아 부럽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맞지 오빠 오빠 으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충분히 눈물 나올 수 있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용지 씨가 하며 될 것 같아 성가대 거 보고 가자고 아 저 사람들 연기사 하려고 하는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아니 뭐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네 뒤탈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있어 퀵보이스로 연결됩니다. 음성 녹음은 1번. 녹음되었습니다. 다시 듣기는 1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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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야 뭐 하는거야 지금. 야 뭐하는거야. 야 뭐하는거야. 아 저 미안해. 아이 잠깐만. 야 뭐하는거야 지금.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 그 말 안하고. 집 좀 빼고 하자고. 아이 진짜 이게 뭐야. 저기 저 미안해 둘이 싸우지 말고. 그러면 둘만 연기를 다시 볼게요. 주인공 뽑는 건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뒷차려하는 장면을 디테일하게 볼게요 주인공 뽑는 거니까 잘해야 돼 둘만 용진씨부터 레디 액션 야 테디 그렇지 안 돼 죽지 마요 오 어디 때리 라다 죽지 마 이야 아 뭐야 아 내가 누가 사람을 죽였어 어 내 내 사람 죽였어 어 어디 때리 라다 내가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혼랄 야 이 씨 뭐 하는 거야 잘 반중 진짜 나 사람 안 안 안 안 내 호랑이를 야 야 상관에는 가 왜 이렇게 말해라구 뭐야 왜 이렇게 말해라구 출석 부른다 배차 네 선영이 네 이은지 네 잠깐만 은지 앞에 병욱이 아냐 깨워 아 진짜 왜요 아 진짜 왜요 이리 나와 짝다리 집지 지금 어 뱀 눈으로 쳐다보면 뭐 어떻겠다고 이리와 이리와 가만히 있어 이리와 이리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어디서 그냥 선생님 얘기하는데 이게 어 전학생이구나 들어가 앉아 세찬이 왜 이렇게 늦었어 예 왜 이렇게 늦었냐구 제가 제일 먼저 온 것 같습니다 니가 제일 늦게 왔어 이 녀석아 예 인사해 인사해 어서 아니 아니 인사하라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러 왔으면 인마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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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하라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아니 나한테 말고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친구들한테 전학생 아니야 야 아니 애들이 없는데 인사를 하라고 어디 인사를 하라고 야 빨리해 뭐야 진짜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 그래 앞으로 우리 세찬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고 네 자 그럼 세찬이는 저기 병욱이 옆자리 앉아라 병욱이 옆자리 앉으라고 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빨간 바지 입은 병욱이 병욱이 옆자리 가서 앉으라고 야 앉아 예 수업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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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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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앉으라고 아 이 녀석이 진짜 자 우리 음악 시간이죠 이번에 날로 안 뜨거워 아 여기잖아 아 여기야 병욱 옆자리 세찬아 안녕 난 이 짝꿍이야 어 그래 안녕 세찬아 어?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어 안녕 거기 말고 어디 쓰는 거야 왼쪽 왼쪽 이쪽이야? 아니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야? 더더더더더더 좀만 더 좀만 더 더더더더더더 거기 어어 야 아 반갑다 자 요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항상 하는 스트레칭 있죠 네 앞에 짝꿍 어깨에 주물러주는 거예요 5초동안 네 자 어깨에 손 올려 어딜 만져 어딜 만지는 거야 지금 어깨에 손 올리라고 어깨 네 자 5초동안 주물러준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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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왜 자꾸 난로를 주물러 자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풀피리 연습한다고요 네 자 여기 풀피리 하나 받고 어 그래 받고 자 선학생 자 여기있다 풀피리 아 예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피리 풀피리 한번 물어봤어? 예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영아 네 선영이 먼저 한번 풀 수 있도록 네 맑다 풀어봐 불어봐 아 예 불어보라고 아 예 아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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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어르신 여기는 학교입니다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요 아니 가세요 나가세요 예 가세요 나가세요 잠깐만 뭐야 이거 왜왜왜 야 내 지갑 내 지갑 어디가 선생님 가만있어 저 지갑 없어졌어요 야 지갑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가만있어 다 눈 감아 풀피리 연주가 끝나기도 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다 혹시 그 지갑을 훔친 사람은 알거나 목격한 사람은 조용히 지목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왜 양세찬 나와 나와 왜 훔쳤어 아 안 훔쳤지라 왜 훔쳤어 안 훔쳤지라 왜 훔쳤어 왜 아닙니다 끝까지 발뺌할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야 모양 이거 풀핀입니다 그래 이 풀핀 모양 지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5만원짜리 2칸데 이거 병욱이가 이장 아들이란걸 알고 너는 이거 훔치려고 했겠지 그제 뭔 소리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 너 같은 놈은 이건 모함입니다 혼나야되겠어 앉았다 일어났다 100회 실시 잠깐 병욱이 네 이리 나와 왜요 잃어버린 너도 잘못이야 아 어깨동마구 100회씩 실시한다 네 오른쪽에 있잖아 아 예 잠시만요 자 슛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죄송합니다 들어가 아 짜증나네 진짜 누가 짜증난대로 앞으로 나와 나와 전 아닙니다 엎드려 아니 병욱이 몇 대 맞을거야 저는 두 대 맞고 세찬이는 세 대 맞겠습니다 니가 뭔데 저게 또 가 멍둥이가 여기 또 있었구나 들어가 아이씨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병욱이 진짜 저거 뭐하는거야 나한테는 버려다 이 자식아 지금 선생님 저게 잘 전화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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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야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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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 훈련소에 입수한 이병 양세찬이구나 아이씨 여기 어디시더라 이상하지라 정신자 양세찬 이병 사회에서 뭘 하다봤지 전 방금까지 주유 잘 가다 지랄 지랄? 야 야? 야야 야야 야 이 자식이 군대에서는 단악가를 사용하는 거 몰라? 야 야? 이 자식이 군대에서는 단악가를 사용하는 거라고 까 까까 까까? 까까 영세천 까 뭘 자꾸 까까거려? 뭐야 이거 이거 카드 단말기 지랄 카드 긁는 사람이 좀 많아서 이 단말기를 갖고 다니시랄 이리 와 이리 와 이 자식아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여기는 684야 사격 훈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총 지붕 까까끔한데 내꺼야 뭐하는 거야 이상하시랄게 이상한 소리가 뭐하는 거야 양세천 이병길이 와 이 자식아 야 정신 안 차려 응? 어서 총 꺼내 아이고 어서 총 꺼내 사격 훈련 안 할 거야? 어서 어서 총 꺼내 정신 사라 없지라 정신 사라 없지라 어서 어서 빨리 총 꺼내 할까 할까 아이씨 이거라도 잠깐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자식아 아주 우퉁 녀석이 아니구나 리터당 1,300원이구나 잠깐만 이거 두 발 상태가 아주 불량 불량 아주 불량이구나 다 여기 질면서도 대원들은 머리를 딱 잘라야 돼요 알겠어? 깎아 가이씨 이발도구를 준비해 주겠어 깎아야지 가자 이리 와봐 아 저 사실 말하는 게 있지만 저도 깎아버리지 않아 뭐야 저거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어떻게 바로 이렇게 깎아가 됐구나 들어와서 관물대에 짐 정리해 네 이거 기름 놓다가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야 어머니 세찬아 많이 힘들지? 군 생활 잘하고 씩씩하게 돌아오렴 파스락 파스락 뭐야? 뭐야? 뭐 했어? 아무것도 없지 이 자식 이 자식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머니 사진이지라 부모님 부모님께 큰절 여기 오른쪽에 계신 이 품어머니가 이분의 너의 어머니시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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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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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 아니 뭐 할 수 있어 못생겼어 이제 전투 쇄세 전투 쇄세 전투 쇄세 전투 쇄세 아니 내건 좀 다르지라 뭐해 이 자식아 전투 못써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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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산수 통해지라 무슨 소리 하는거야 빨리 빨리 그리고 전투하러 갈아신어 빨리 전투하러 빨리 갈아신어 아니 스킨스쿠버 가는 곳 아니 빨리 총집어 총집어 빨리 가자 가자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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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탱크다 탱크하러 타놨다 탱크다 탱크다 연세짱이네 탱크다 빨리 어떻게 해주면 빨리 와 와 와 얼마 드릴까요 와 얼마 넣어요 뭔 소리 하네 이병장님 지금 적들이 이병장님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병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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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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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모자리 이모자리 아이 가슴을 초기 맞았는데 괴새피가 나 이모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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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모자리 웃지마 이렇게 죽으면 날 이제 괴롭히지 못하는 거구나 사례들어 왔다 지옥에 서왔다 이와 이 friends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 선로 별명 무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는 아니죠?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 안녕하세요 아, 나 젠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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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반갑습니다 사진보다 힘을 더 미니십니다 아, 진짜요? 사진에는 그런 옷을 안 입고 계시던데 아, 예 엄마가 여기 소개팅 나온다고 이거 하나 사 왔습니다 엄마가 예 이쁘지 않습니까? 예, 이쁘지 않습니다 예 가현이랑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어? 가현이랑 학교 후배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크리스찬 예, 교회 동생입니다 어,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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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당신의 상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도연 씨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을 제가 주지요 빨리 말씀하세요 For you 네 그 잇몸은 가짜예요?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요 꽉 오오 진짜입니다 아, 진짜네요 아, 예 재밌는 분이시네 물 좀 받겠습니다 하아, 두퉁두퉁 물을 왜 그렇게 드세요? 아, 엄마가 꼭꼭 씹어 가야지 건강해진다고 예를 들어가면 150살까지 사시겠네요 하하하하 네, 좀 작게 드세요 사람들이 좀 다 쳐다보잖아요 아, 그것은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도연 씨가 이뻐서 도연 씨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아, 뭐예요? 진짜 재밌으시네 하하하하 깜짝스러운 스킨십에 당황한 세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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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하하하하 어, 아, 침! 어디요? 해가 빛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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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옷을 봤어요! 진짜! 하하하하 웃기심, 만지는 거라고, 스킨십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 일단 하하, 진짜 아, 아, 됐어요, 아니에요 저 소개팅한다고, 제가 도연 씨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또 소개팅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난 빈손으로 왔는데 어떡하지 나면 괜찮습니다 저는 또 기억이 있어서 오늘 도연씨를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예 도연씨를 위한 선물 댄스 예 그만하세요 댄스 포 유 댄스를 출 거예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예 알겠어요 주문할까요 네 아니에요 저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팥빙수 좋아하세요 아 예예 팥빙수 좋아해요 어 그 팥빙수 하나 시키겠습니다 네네 저희 팥빙수 하나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는 어떻게 드릴까요 대자 같은 중자 주시고 하셨습니다 아 예 그냥 대자를 시켜요 예 왜 그래요 대자 같은 중자 줘요 샤샤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대자 시켜요 그냥 저 오르지 마 2천원 차이나 대자 같은 중자 줘요 샤샤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울 시간 되세요 노래 좀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단 말도 좀 그만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양말도 좀 내리세요 이게 아 여름에 무슨 일이야 좀 올려 신어야지 좀 쪼잇합니다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긁으면 반바지만 팔은 왜 입었어 패션은 또 따라가야 되니까 손목에 이거 아데도 아니죠 예 양말을 잘라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도연 씨 지금 심리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뭔데요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고르시오 아 오늘 빨간색은 너무 별로고 파란색 할게요 아 네 그럼 파란색을 고른 당신 당신은 연애를 참 못하는군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보세요 다 틀렸어요 저 연애 완전 잘해요 그리고 저 완전 오픈마인드거든요 어 그럼 뭐 처음 만난 남자랑도 키스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 요즘 시대에 호감있으면 하는 거죠 어 아 혀 집어놔요 진짜 싹 다 뽑아버리기 전에 진짜로 혀 뽑으면 죽는 거 아시죠 아 알죠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대짝을 뜬 진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랩킨 혹시 있으세요 아 그럼 제꺼 손수건 쓰세요 네 어 진짜요?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네 엄청 젠틀하고 호감형이세요 들어가세요 뭐야 도대체 머리 괜찮아요? 네 머리 좀 찐갑니다 아 근데 맛있습니다 예예 많이 드세요 아 도현씨 네 손에 팥빙수가 묻어서 그러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죄송합니다 뭐 자꾸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손 좀 닦고 오겠습니다 예예 아 변기에 빠져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아 도현씨 죄송해요 아 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손 좀 닦고 오느냐고요 핸드컵 좀 바르겠습니다 세찬씨 아 예 똥 쌌죠 예? 똥 쌌잖아요 아니요 저 손만 닦고 왔는데 손 씻는데 손 닦고 엉덩이 휴지 낀 사람이 어딨어요 엉덩이 휴지 꼈어요 어디요? 똥 쌌잖아요 도현씨 죄송합니다 어 어디 나가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기 나가죠 우리 나가요 팥빙수 좀 싸갈까 아니 안 얘기했죠 아이 죄송합니다 아 진짜 도현씨 왜요?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연애를 잘 못하고 좀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도현씨를 오늘 바라본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니에요 뭐 세찬씨 좀 서툰건 맞는데 그래도 되게 귀여워요 매력있고 호감있었어요 혀 잡아 뺀다고 했죠 내가 죽고싶어 아직 안오셨네 아 어떻게든 잘되야되는데 아휴 아휴 장도연씨 어 양세찬씨세요? 아 예 오 이거 왜 꽃이에요 아 아 맞습니다 오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 아 오징어 여기 오징어 아 여기 안주가 기본 안주가 오징어 네네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팅하기로 한 차니찬 양세찬입니다 네 저는 받으십쇼 예예 고맙네요 오다 주웠습니다 안 멋있어 근데 머리에 이건 뭐예요 또 소개팅 나온다고 또 제가 브릿지 하나 좀 넣어봤습니다 브릿지를 예 에이씨 브라운 에이씨 브라운 에이씨 브라운 에이씨 브라운 에이씨 브라운 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소개팅을 포장마차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예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이게 조명도 은은하니 분위기도 좋고 혹시 모릅니까 이게 도현씨랑 저랑 잘되는 또 분위기가 살랑살랑 나와있지 또 예 뭐 또 봐야죠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예 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아 전 아무나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그럼 우동 괜찮으세요? 아 우동 제 우동생이 아니어가지고 우동을 좀 부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오돌뼈로 할게요 아 제가 또 우동우동 추위를 많이 틀어가지고 우동병 죄송합니다 닭발 드세요 닭발 아 제가 또 닭발 먹고 제가 또 오리말 내미는 스타일이라 그것도 좋아 닭똥집은요? 아 또 제 똥은 괜찮아요 남의 똥은 또 제가 아 그것도 좀 뭘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이런 시마 쇠육볶음을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그러면 도현씨가 안주를 시켰으니 전 오늘 도현씨가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얻어먹는구나 오늘도 공짜 밥을 공짜 밥을 공짜 밥을 먹자 안주를 공짜 공짜 밥을 먹자 저 그럼 술은 뭘로 드시겠어요? 아 예 저 맥주로 뭐 맥주 괜찮으시죠? 아 아니요 저 도현씨 입술 먹겠습니다 뭐야 혀 혀 혀 제가 화장실 자주 가는데 또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아 맥주 고맙습니다 아 맥주 고맙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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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이한테 들어보니까 아 그래 목이 많이 마르셨나 보네 민정이한테 들어보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예 그걸로 가시면 돼요 거기로 가시면 돼요 아무리 다 싸세요 거기 담배라 담배라 예예 아우 신경질 나 여기 수도꼭지 틀어놓은 거 같은데 아 어머 이게 뭐야 이봐요 이봐요 언제까지 쌀 거예요 아이 좋다 아 존스태 아니 이쪽에서 오는 거 이쁘십니다 아우 아주 좋으시고 재고보고 좀 남겨주십시오 대강하고 나 대강하고 끊고 나와요 아 예 대강하고 끊고 나와요 아니 홍순하겠어요 언제까지 쌀 거예요 아우 아우 별꼴이야 아우 아우 꼴보기 싫어 아우 아우 이거 뭐야 기계야 뭐야 남주야 기계야 기계야 리버컨 있어 뭐야 아우 보이는 거 같아 그만 좀 싸요 아우 아우 아니 이런거서 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이거 볼 팔 좀 드세요 볼 좀 뜯어버리게 여자들이 이거 좋아하던데 소개팅 없던걸로 할테니까 그냥 가세요 도연씨 제가 드릴말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팅이 나오는게 아니라 제 친구가 나오는건데 제가 도연씨 사진보고 맘이 들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저 대신 친구 불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포장맞춰로 와 죄송합니다 무슨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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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온거야 걔 이게 이렇게 늦게온거야 왜 이렇게 늦게온거야 더한 놈이 왔네 더한 놈 더하기요 근데 뭐하는거야 여기 소개팅 소개팅하고 있었어요 소개팅? 내가 오늘 너 확실하게 밀어줄게 아니야 내가 내가 밀어줄게 아니야 내가 너 확실하게 밀어줄게 다 들려요 고마워 알았어 야 야 야 확실하게 밀렸어 확실하게 밀렸어 확실하게 야 이거 무슨 연극이야 진짜 확실하게 밀렸어 산넘어산이네 산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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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키스해 나 1번 나 3번 어 야 야 야 야 야 이거 뭐 지르더라 그만해 저기요 저 네 오늘 너무 잘 봤구요 저 갈게요 양세찬씨 저 갈테니까 제 연락처 좀 지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양세찬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이건 뭐야 전 사실 양시찬입니다 제가 도연씨한테 좀 잘 보이려고 예 거짓말하고 친구도 부른 것도 일부러 장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씨 이제 볼일이지 없는 것 같은데 도연씨 제가 도연씨 집까지 바래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럼 차 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우 소름돋아 도연씨 타세요 아휴 자 도연씨 타세요 아휴 아휴 이거 어디서 훔쳐왔어요 이봐요 우리 집 인천인데 어떡하지 경희고속도로 어떻게 가 이거 타고 저 친구 하이패스 있어 빨리 타세요 이런 아우 침피해 하늘 보고 가겠네 하늘 보고 어? 임종체험처럼 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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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다수의 소개팅만으로 결혼의 꼴이 난 남녀가 있다 담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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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하하하하 하하 그 이름이 장도연 모든 변치는 몸매를 소유한 닳 réal시진 미녀 발등신 미녀 모든 남자들이 한 번쯤 결혼하고 싶다 생각해봤을 여자 유부녀랍니다 유부녀예요 그녀와 결혼에 꼴이 난 남자가 있었으니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 없는 남자 별명 무진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결혼했습니다 제1화 봄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신혼생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먼지를 다 턴 것 같은데 계속 먼지가 있냐 도연씨 안녕하십니까 왔어요? 네 저 왔습니다 재찬씨 교장선생님도 아니고 이렇게 90도로 왜 인사를 해요 와이픈데 편하게 좀 해요 아 편하게 편하게 해 편하게 친구처럼 편하게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뭐하고 있었냐 장도마리 자식아 야 야 너 뭐하고 있었냐 야 돈 돈 갚아 돈 안갔냐 장도마리 야 야 야 어이 어이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편한 게 그런 편한 게 아니잖아요 뭘 다 뜯겼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이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나도 결혼은 처음이에요 아 예 앉아봐요 아 예 우리가 아무리 연애 없이 소개팅 이후로 급히 결혼을 했지만 부부가 뭐예요 어 부부가 뭐예요 한 입을 덮고 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편하게 애정을 갖고 세찬씨 웃을 포인트가 일절 없는데 왜 어디서 웃으면 한 입은 덮고 사는 그거 약간 쑥스러워서 제가 아 그럼 부부니까 그렇게 키스해도 됩니까? 키스를 너무 뜬금없죠 이게 뭐예요 저는 짐승이에요 아니 뭐 이런 좀 분위기도 잡으면서 눈치것도 해야지 얼룩이 어디서 지은 거야 태찬씨 똥구멍 간지러워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긁어요 유혹을 한 건데 눈치 못 채셨습니까? 그게 무슨 유혹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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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제가 세찬 씨 정수리 냄새 좀 그만 맡아요 모를 줄 알았지? 모를 줄 알았지? 아! 이것도 눈치가 아주 눈치가 상상하십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남 같잖아요 세찬 씨 이렇게 하면 스케팅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난 도연 씨 듣는 것도 좀 그렇고 애칭을 좀 정하는 거 어때요? 아! 사실 저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부르고 싶었던 그런 애칭이 또 있었습니다 혜연 나한테 해봐요 아! 아! 약간 아! 이거 좀 쑥스러운데 이거 모르지 다 익혔네 넥타이가 없는데 뭘 자꾸 이렇게 하고 시계도 없는데 시계를 자꾸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주 긴장을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고 합니다 뭐야 애칭 뭐 얘기 좀 해봐요 쪼꼬미 나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가 누가 봐도 큰일 2m가 가까이 들고 발이 300이 다 들어가는데 쪼꼬미라니 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애칭! 나한테 맞는 애칭을 해야지 아! 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최용만이! 아! 아니요! 저 세우고 가야 돼요 제가 키가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런 거 말고 남들이 하는 애칭! 그런 거 못 봤어요 드라마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아! 부부들이 하는 애칭? 부부들이 하는 애칭! 아! 죄송합니다 동술이 냄새 좀... 알겠습니다 그럼 부부들이 뭐 흔히 하는 애칭 그래요 그냥 흔한 걸로 가요 흔하게 그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민혁이 엄마! 민혁이로 나온 적이 없는데 민혁이 엄마가 뭐야! 아! 그리... 애를 낳아 못살게 했는데 민혁이 엄마가 어디서 왔어! 너 민혁이 아빠니? 아니 그... 아니 흔히 부르는 민혁이가... 아니 세찬 씨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징징거려서 나 혼자 네가 결혼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겠어요 아 도윤 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또 도윤 씨랑 이거... 그게 뭐야? 아 이거는 사실 도윤 씨와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아주 잘 나왔길래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아 진짜요? 아 뭐야 나 안 그래도 앨범에 있는 거 너무 맘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이씨 뭐예요 아 뭐해 이분이 뭐해 뭐해 만지지마 아 도윤 씨 손 넘었습니다 제가 넘지마요 뭐 뭔데 봐봐요 나 진짜 그날 메이크업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걸 또 여기 공개하기가 아 왜 이거 또 신혼에 또 저기다 걸어놓고 하면은 아 그래 그래요 신혼 부부니까 걸어놔요 제 로망이었습니다 아 알아 아 알겠습니다 도윤 씨 저 정도로 모자라지는 않았었는데 아니 해봐 아니 해봐 라면 내가 봐 목이 없는 이게 턱밖에 없잖아요 이게 3미터야 뭐야 뭐 하는데요 아 싫어 그만해 어휴 징그럽습니다 어휴 벌뚱이야 왜? 벌뚱이야 뭐야 세찬씨 왜?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니 결혼이 장난이에요?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아내로써 조금씩 노력하고 어? 같이 어떻게 좀 잘 살려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지금 세찬씨는 아 이게 세찬씨가 생각하는 신논이에요 그럼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볼게요 이 모든게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뭐야 아니 뭐 뭐예요 어머 고음에 맞게 준비해봤습니다 세찬씨 네 도연씨 어? 어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죽어! 아 도연씨 죄송합니다 나 죽어! 도연씨 죄송합니다 도연씨 도연씨 여깁니다 여기 어디에요? 아 예 제가 도연씨한테 늘 제가 이거 얻어먹고 제가 약간 그지깡깡이 같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저 여기서 제가 아주 풀코스로 아주 그냥 도연씨 쏠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풀코스로 쏜다는 데가 죽어온 거예요? 아 예 귀엽네 아쉽기마냥 여기가 아주 안주가 아주 다양하니 많이 나옵니다 계속 리필드되고 콘버터 콘치즈 아주 옥수수가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하하하하하 세찬씨 그 동그라미 안에 옥수수 털어버리기 전에 그냥 입 좀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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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연씨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습니다 사기꾼이요? 미모 사기꾼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루완! 뭐야? 당신을 남심을 홀린 죄를 체포하겠다 하하하하 아 이거 좋아요 아 난 이쁘가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요 하하하하 야 도연씨 앉으십시오 후아 죽고 좀 즐겨보자꾸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도연씨 뭐 안주 뭐 보십시오 뭐 먹지? 아 이 집은 아 모듬튀김이 진짜 맛있습니다 아 모듬튀김이 저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아 제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이제 혼잣말입니다 모듬튀김이 아주 끝내줍니다 하하하하 아 제 얘기는 듣지 마십시오 도연씨 도연씨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십시오 하하하하 나 이거 저기 모듬꼬치 먹을래요 모듬꼬치 모듬꼬치 어 모듬 아 모듬은 좋은데 꼬치 하하 하하 안 꼬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럼 나 이거 계란말이 먹을래요 계란말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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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드는데 하하하하 아 말이 안 드는데 하하하하 지퍼 먹죠 지퍼 아니 지퍼로 또 이런 걸 지퍼요 예? 땅고집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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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모듬 모듬튀김? 모듬튀김? 아이고 도연씨 그게 너무 먹고 싶었죠 형? 뭐 시키세요? 모듬튀김? 지가 먹을수록 먹을거라 대리 어디갔어? 하이 도연씨 여기 배라 없습니다 여기 허출로 부르는거지 제가 부르겠습니다 지금 우와! 기본 한주 먼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많이 주시네요 주문은 뭘로 하시겠어요? 일단 뭐든 드리노 하나 주시고요 여기 가장 비싼 술 뭐 있습니까? 로얄XX 있습니다 로얄XX 하트 두 개 주세요 출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주세요 네네네 오늘 이거 한 백 번 먹을 거야 백 번 많이 잔성 준비해주세요? 네네네 조희씨 왜요? 우리 술자리 게임하는 거 어떻습니까? 부부끼리는 술자리 게임을 못하러요 왜 약간 우리끼리 침묵도 못 입고 막 정우회 이런 글말도 없습니까? 해요 뭐 우리 게임 해가지고 읽은 사람이 먹고 싶은 한지 이렇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세찬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누지게 밀! 오케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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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만두! 우와! 제가 읽었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세찬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번에는 초성 게임 게임 미음 띵은 만두! 만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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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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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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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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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더럽겠네 정말 이게 뭐예요 게임이요 게임 최악이야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야하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와 우와 시켰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그냥 빨리 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 존 씨 맛있게 생겼네 노래 한 곡 하시죠 나 노래 시키고 이거 다 처먹으려고 그러지 그지 마냥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르겠습니다 어이 왜 의심을 가십니까 어떤 노래부터 불러볼까 자 하늘가 바다 응 가관일세 가관이야 그만 좀 주워 처먹고요 세찬 씨 아 됐어 내가 노래할 거예요 어 장소에요 어? ombination 오오오 호호 호호 오호 호호 호호 went 한렸어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로 내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약해지는 마음 세찬 씨 내가 넌 사랑한다면 가르쳐야 내 마음이 뭐예요 지금? 지금 나 누구 시켜놓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쳐다봤어요? 여자들? 아 도요지 봤는데요 나를 봤다고? 네 내가 무슨 노래 했는데? 해변의 여인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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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비키니랍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노래 안해요 김 잡쳤어요 아 저 아 저 아 좀 화 푸십시오 아 그럼 제가 노래 하나 부를 테니까 화 푸시겠습니까? 맘대로요 아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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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우링 자우링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노래 한 번 해보셔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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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 하이 어 어쒸 아 이렇게 아 아 어얼 어땠실까요? 세찬씨 방금 노래한거에요? 음이 없고 그냥 개가 자꾸 짖던데? 아 다같아 계속 이랬던데? 어 너무 싫어 나 그냥 술 다 먹고 갈래요 도현씨 왜 혼자 드십니까? 같이 드십쇼 됐어요 수찬씨 술도 못먹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도현씨 저 술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술 못먹잖아요 한 잔만 먹어도 취하면서 무슨 술 먹는다고 난리야 어? 세찬씨 누가 보면 물인줄 알겠어요 괜찮아요? 으아 아 같이 가죠 아 아 나 취했습니다 아 이렇게 금방이요? 아 힘들어 아 진짜 하지마 힘들어 어떻게 해? 아 힘들어 잠깐 쉬었다 가자 쉬었다 간다고? 어디인데 좀 쉬었다 가자 민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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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아라고 했어? 민정아라고? 예? 민정아라고 했지? 민정아라고 했지? 아 진짜 아 나 갈래요 짜증나게 아 진짜 이 모든게 다 이벤트였습니다 야 세찬씨 지금 나랑 장난해요? 아 진짜 세찬씨 나는 오늘 우리 외식한다고 해서 어? 아침부터 세찬씨한테 잘 벌려 이렇게 잔뜩 꾸며놨는데 세찬씨 오늘 하루종일 한게 뭐예요? 여기 아주 몰래 안주 다 쳐먹고 어? 헤이 이거 개나 개짓는 소리나 하고 이거 민정아 하 하 아 난 진짜 난 도저히 못 참겠고요 세찬씨 나 지금 세찬씨 얼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예? 당장 꺼지라고! 네 진짜 아 진짜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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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연씨 많이 놀라셨죠? 그 진짜 이벤트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이벤트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따라해봤는데 약간 좀 어설프죠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장난을 심해도 속으로는 장도연씨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시죠? 오연씨 제 사랑을 받아주시로 어 뭐야 계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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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 하 하 많이 놀라셨죠? 도저씨 아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서툴러가지고 아니에요 앞으로 나의 여신님 응 전 앞으로 이제 하인 내리며 해주십시오 하인이 되겠습니다 뭐래요 됐어요 여봐라 양하인은 듣거라 나 장여신이 명하노니 맛있게 소맥을 말아보아라 즐기고 가자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빨리 가요 그냥 아 네 도연씨 자 신명나게 말아보거라 예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말아줘요 하나 휴우 둘 셋 햄 호구 휴우 하 도연씨 오십쇼 으응 으헝 으헝 으흐흥 하 아 도연씨 하하하하 우리 사이에 애가 생겼습니다 하하 하하 아니 뭐 낮에는 아닌척 하더니만 밤엔 좋아 죽어 하하 세찬씨 나는 결혼하고 스킨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지 정말 개그적 허용이 놀랍네요 도연씨 농인심원입니다 도연씨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많다는데 우리 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도연씨? 아니 유전자가 누가 말해도 이렇게 빼박인다 이게 어떻게 아니 이 수염이 왜 초음파에서부터 보였을까? 아니 근데 애가 딸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걸! 그래요 아빠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번생은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했어요 도연씨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어어어 미안해요 혼잣말인데 아 혼잣말이었습니까?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턱두가리는 튀어나와가지고 발사지 끈여자고 뭐라고요? 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니 세찬씨 들어봐요 아 예 아니 우리 이쁜 애기가 아직까지 이름이 없어요 아 예예 이름 좀 생각한 거 있어요? 아 예 생각해놓은 거 있습니다 공부하고 좀 성실하라는 이름으로 오 좋네 히은 어떻습니까? 히은 양희은? 공부해라 그건 너무 효과서야 성실해라 세찬씨 그건 너무 아니죠 노래 가사로 애기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애가 앞으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어? 그럼 뭔가 방향성 이런 느낌을 좀 담아서 애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아 아 도대체 신적인 말씀하시지 자 보자 아 희정이 오 희정이 예쁘네 잘 어울리네 네 사실 희정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정말 이뻤는데 에휴 내가 결혼만 했어 한번 들이대보는 건데 아수 아수 어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아 아 저기 우는 거 좀 언젠 거 같은데 에 왜 우는 거 같아요 세찬씨 그거 알아맞혀봐요 아 이 친구는 나를 닮아 관종입니다 관종 키가 짓는 겁니다 에이 배고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저 냉장고 가가지고 네 그 내가 저 모유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아 예 그거 좀 갖고 와봐요 어 그 모유 그 내가 전날 해놓은 거 넣어놨어요 그거 갖고 와요 어 그거 내가 쪼리풍에 말을 먹었는데 진짜 몰랐어요 찐 이거니까 찐 진짜 찐 몰랐어 이건 찐이야 이건 찐이에요 아우 가사 좀 분이나 타와요 분이 탈 줄 알죠 아 야 그거를 젖꼭지 뜨버리기 전에 아니 아 미안해요 혼자 한마디 했나 아휴 음 음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ief 줘야 되니까 세찬씨 아니 주댕이가 원래 나와 있었지만 이거 퍼먹었지? 세찬씨 아 죄송합니다 세찬씨 이거 입이 안 떨어져요 우와 이거 우와 대리폭포크 이거 아 지금 비켜봐요 애가 지금 애 분유 탈출을 못해서 기본적인 건 하나도 못하면서 무슨 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봐요 잘 자 분유 이렇게 넣고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40도 온도가 적당하다고요 우와 조현씨 잘한데요? 우리 애기 잘 먹지 않게 잘 자 애기가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자 됐다 세찬씨 아 네 애기 동화책 읽어주게 저게 책 좀 가져와봐요 아 아 예 오늘은 흥부와 놀부 읽을 거니까 그거 갖고 와요 아 글 모르지? 왼쪽 맨 끝에 거 아 이게 흥부와 놀부에요 아 예 예 자 세찬씨 제가 흥부할 테니까 세찬씨가 놀부에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내용인지 알죠? 아 예 알죠 옛날 옛날에 가난한 흥부와 심술꾸러기 놀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흥부는 놀부의 집에 놀러갔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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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하하하하 누구냐 하하하하 형님 아이고 저 흥부입니다요 하하하하 아이고 이 흥부 녀석이 놀러왔구나 어쩐 일이냐 아이고 저기 배를 줄이고 있습니다요 우리 아이들이 좀 쌀 좀 좀 주시오 하하하하 여기다 쌀을 받으러 왔다 하하하하 쏙 꺼지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놀부 놀부 세찬씨 지금 뭐하는거에요? 그냥 가거라 하면 되는거지 이거 방은 이걸 왜 깨요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 때라 치고도 놀아서 아니 지금 하루 종일 뭐하는거에요? 나 놀리는거에요 지금? 아 아니요 어 애 애 지금 나 혼자 키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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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찬씨 결혼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 행복하게 해지겠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어? 그래 놓고 이게 지금 아 세찬씨 생각하는 결혼생활이 이런거에요? 하하 그럼 나는 지금 세찬씨랑 같이 못있겠네요 난 갈래요 이 모든게 질두심 유발이란 믿으시겠습니까? 에잇 뭐하는거야? 도연씨 전 처음 연애할때부터 저는 단 한사람이었습니다 전 도연씨 너무 사랑합니다 전 도연씨 너무 사랑합니다 이재아 이걸 드리네요 도연씨 입으세요 도연씨 뭐야 도연씨 그냥 저거겠는데 아나 예전에 사는데 무슨 뭐 단체복 같애요 찜질광복 같기도 하고 어 근데 귀엽네 엘오브에 영어도 모르면서 샀어요 예 고마워요 또 전 도연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둘째 가지러 갈까요? 가요 가요 놀아라 가요 가자 오세요 도연씨 가만있어보자 이거는 우리 딸내미 기저귀 이거는 우리 세찬씨 똥기저귀 서른이 넘었는데 왜 자꾸 똥어주면 못가리지 우리 딸 세상에 아빠 닮은 우리 딸 아빠 닮아가지고 자랄때부터 수염이 났어요 우리 딸이 빨리 효도해주세요 아빠보다 먼저 똥어 좀 가려주세요 도연씨 이게 뭐야 돌을 주워왔어요? 아 예 도연씨 도연씨가 뭐 다음주에 돌잔치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동되는거 돌 최대한 주워왔습니다 나이스 돌잔치 자 어떻게 돌잔치에서 어떻게 놀까 아하하 어이구 우리 딸이 보자 보자 아 세찬씨 세찬씨 저기 나갔다와가지고 돌 만지고 들어온 손으로 빨리 가서 씻어요 샤워하고 와요 샤워하라고요? 들어오니까 샤워하고 와요 왜 웃어요? 오늘 동생 생겨요 세찬씨 그럴 때만 샤워하는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 뒤 이렇게 샤워를 하는거에요 그럴 때라뇨 그럴 때 이럴때만 하는게 아니라 늘 해야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샤워하자 아 예 갔다오겠습니다 샤워하자 오우 시원하다 아 아 아 청소 또 시원하다 샤워를 했어요 그렇게? 아 예 요즘 이렇게 잘 나옵니다 향도 좋고 해가지고 바디레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샤워하니 개원하다 시원하네 자 샤워됐겠다 보자 청소 세찬씨 약간 시큼한 냄새 나니까 좀 저리 떨어져요 돌이나 좀 치워줘요 이거 먼지 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보자 어 그거 이렇게 하면 바닥에 다 이거 스크래치 나는데 이거 들어서 옮겨요 세찬씨 이거 돌 무거워요 같이 들어줘요 아이 정말 이 사람 뭐 사람 잘못 봤네 어? 10이 남아 돕니다 도연씨 아 아시면서 왜 그래 그 빨리 옮겨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자 신 잉잉 으아아아 오오오 난 불행해 난 불행해 난 불행해 아이 정말 별꼴이야 정말 아이 욱스러웠습니다 뭐하는거야 아휴 할 것도 없고 TV나 봐야겠다 도연 씨 아 저 지금 요즘 재밌습니다 그래요? 난 저기 같이 사는 여자 너무 불쌍하던데 아휴 불쌍해 나 너무 슬퍼 아휴 아휴 딴 거 틀어줘야겠다 어? 도연 씨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지금? 애운이가 땀 흐트렸잖아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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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요 아휴 울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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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씨 이 모든 게 몰래카라 라도 믿으시겠습니까? 아 가CP governed 이 놈아 아 같은 가 아휴 이젠 먹여야지 appointed 그런거 이넘 세찬 씨 아휴 이거 내가 모유 이거 해놓은 건데 색깔이 왜 이래요? 어? 손 댔어요? 제가 아침대용으로 먹으려고 네스키 타는 건데? 어? 아니 세찬씨 어? 아니 아 진짜 찐으로 몰랐어요 아니 세찬씨 아니 도대체 보유 같다 왜 그래요 저번에 쪼리폼을 타 먹지 않나? 다음 주에는 인디언밥에 말아먹을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우 너무 슬퍼 어우 난 불행해 아 진짜 먹고 싸구 먹고 싸구 으응 싸는 것도 병기에다 못 싸잖아 정신 아 잊지 마시고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이거 시큰만 냄새 진짜 겨드랑이 아 저거 아니요 세찬씨 나랑 장난해요? 아 저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애 나 혼자 키우는 거예요? 세찬씨 세찬씨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요 어? 하루종일 집안일 하나도 안하고 밖에 나가서 돌이나 주워오고 어? 똥고줌도 못 갈려가지고 지금 이거 돈도 안 벌어오면서 이거 기저귀 값이 얼마야? 진짜 이거 하 세찬씨 진짜 왜 아버지로서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하 세찬씨가 말하는 결혼생활 이런 거면은 어 나는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세찬씨 하 진짜 갈래요 이 모든게 빅빅처럼 믿으시겠습니까? 하 mln 도연씨 사실 제가 오늘 선물을 사 왔는데 제가 부끄러 کا 많아서 도연씨에게 지껑은 장난을 쳤습니다 뭐라는거야 도연씨 저 도연씨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연씨 제가 백마탄 왕자가 될테니깐 저의 신데렐라가 되주시겠습니까? 뭐라는거야 드라마 봐가지고 강하늘 육내 내고 있어 도현씨 선물 사왔습니다 진짜 샀어요? 어머 제가 돈을 큰 돈을 세찬씨 이거 굿이잖아요 도현씨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어떻게든 고마워요 가만있어보자 도현씨 발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거 혓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혓바닥 세찬씨 스키점프 아니에요? 도현씨 도현씨 우리 결혼생활 한번 같이 따라 보아요 ㅋㅋㅋㅋ 춥고 우왁 잘